고고 Яgua 고고 오늘 집콕이니까 떡볶이 해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직접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가장 집콕이 간단하지만 맛있는 근데 요리는 한고 언니가 제일 잘하십니까 언니는 잘한다. 저희는 할 줄 몰라요. 야채는 대신 제가 썰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 언니 이거 싸우는 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조심해. 아 눈물 난다 이거 약간 야 내가 소름 돼면 누가 뭐냐 2차 많이 넣었잖아요. 그냥 넣어버린다. 너버려요. 이제 수신이 이제가 볼까. 지금 옷에 튀는가 봐. 거리감이 진짜 괜찮아요. 겉은 편이고요.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나를 묻어도 되네. 이제 먹으면 안 돼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있을지 알아들었어. 국만도 먹어야 되니까. 정답. 정답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제 밥 먹고는 뭐예요? 밥 먹고는 거 같은데. 코로나 바쁘잖아요. 코로나 바쁘잖아요. 코로나 바쁘잖아요. 요즘 집콕이랑 나갈림도. 부마들 하는 거 쉬워. 분위기만 내도 어차피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냥 외출복 좀 입고 프리스타일링 해볼게요.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좋아요 좋아요. 기분 전환하게. 기분 전환하게. 좋아요. 기분 전환. 꼭이지만 괜찮아. 프리스타일링. 고고고. 다들 지금 얼굴이 약간. 화장이 좀 지워져서. 아이고. 열심히 먹느라고. 넣어서 땀 흘려가지고. 일단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눈썹이 너무 지워져가지고. 눈썹을 좀 수정해보고. 눈썹을 좀 수정해보고. 아니 나는 이거를 심지어 써봤어. 응. 아이브로우 스탄프. 사람마다 솔직히 눈썹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 응. 근데 이거를 찍을 때 진짜로. 이게 스탬프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빡 찍으면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꼬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찍으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응. 누르면서. 응. 앞으로 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 거보다 내 눈썹이 더 짧으면. 앞에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또 반대는. 어. 또 반대. 진짜 이쁘다. 우리 옛날에 눈썹 잘못 그려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나오기 전 단계가 뭐냐면. 피어있는 거를 자기가 계속 색칠하는 게 있었었어. 아 진짜. 그거까지 썼는데. 애가 움직여버리면 끝나니까. 이거 너무 간단해. 이거 잘 봐야 되겠네. 잘 봐야 되겠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대충 안 해도 이 정도 나오는. 어 여기 제대로 됐다. 그쵸. 이렇게 됐어. 일단 이 정도 안에 브러시가 있어. 브러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브러시로.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는 거지. 이거는 실패할 확률도 없고. 근데 또 얘가 또 잘 만들어졌어. 완성됐어. 이뻐 이뻐. 달라요 모양이니까. 이게 큰 거 아닌가. 맞아. 그리고 어디 우리가 막 여행 가고 막. 그랬을 때 너무 편할 거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걸 보자. 자 손에다가 이거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 아이라이너 제형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길게 이렇게. 자 이게 눈이라 치고. 응. 그리고 여기 자석 가루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라이너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걸 말려. 아 잘랐다. 어 이게. 근데 이 아이언. 이 아이라이너를 칠하고 마른 후 이거를 붙이면. 오 거짓말. 됐어. 됐어. 아 그러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속눈썹을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거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한 30번 쓸 수 있대. 좀씩 빼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라이너로도 쓸 수 있고. 속눈썹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이것도 일석이조로 너무 좋은 거 같아. 라인을 내가 널 그려줄게. 네. 네. 말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 재밌다. 뭔가 지금까지 하던 사장이라든지. 다른 사장이라든지. 아니 대신 방송됐어요. 응. 이쪽 말랐는데 붙여볼까? 응. 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냥. 괜찮은데 어제 닦았는데 붙는 거야.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거 해버렸어. 갑자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막 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 안 떨어지냐는 거야. 더 컨트롤 쳐도 되겠어? 더 컨트롤 쳐도 되겠어? 응. 이거 만약에. 언더랑 치적을 거꾸로 붙여도. 뭐야 이거. 도전? 아니 뭐 컨트롤인데. 도전? 여기 코스에만 붙이고. 다 되겠다. 대박. 그런 나루가 되겠어. 그런 나루. 네. 근데 이거는. 이것도 눈썹인데. 이건 다른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살 라인에 있잖아. 네. 이거는 그냥. 눈썹에만 발라도. 저기 눈썹끼리 붙는다고. 이것도 신기해. 마스카라처럼. 속눈썹을 보통 우리가. 점막에다가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속눈썹을 붙이는 거예요. 태어끼리 붙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점막 사실 우리가 막. 가볍고 이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틀려야죠. 눈등. 눈분들 일단. 마스카라. 내 눈썹에. 마스카라. 아 이거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대형으로 붙이는 것 같아. 내 눈썹에다 그냥. 마스카라. 알라네. 쉽죠. 속도 속도로 해서. 다르겠다. 그러네. 탈러져 있고. 와 진짜. 마스카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게. 눈썹도. 집게로 뽑다 보면. 한 톨씩 빠지는데. 이렇게 넓게 해놨네. 집게로. 이거를. 눈썹 밑에. 밑에다. 어머. 어머. 여기 이렇게. 발라낸 눈썹 밑에. 눈썹 밑에다. 눈썹 밑에다. 눈썹 밑에다. 눈썹 밑에다. 눈썹 밑에다. 이건 그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우면 바로. 무조건. 그렇죠. 고객님. 너무 좋네. 그래서 속눈썹 셀프 연장술이래. 그렇겠다. 샵 안 가도. 이렇게. 내 속눈썹에 붙이니까. 이게 길이가 긴데도 엄청 자연스러워. 짜잔. 오 너무 잘 어울려.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다른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약간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할 때. 좀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없고. 장점을 찾았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눈썹을 위에다 붙이잖아. 그러면. 위에 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내 눈썹이 처지거나.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 눈썹까지 위로 올려버려서. 아래에서부터. 약간 시원해. 아니 그러면. 너무 시원해. 올려버려서. 저는 그러면은. 마그네틱 한번 해볼게요. 발랐어요. 자 라인은. 라인은 일단 발랐고요. 너무 해보고 싶었잖아요. 어머 어머. 더 잘했어. 듣기만 하면. 어머머머. 이래. 오. 아. 아. 예쁘다. 근데 봐봐. 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거의 내 눈이. 내 평소님보다 3매는 커져보여. 그렇지 않아요. 평소와 평소는 보여줘봐. 근데 지금. 이게 성눈썹의 힘이야. 저도 원래 평상시에. 블러를 엄청 해요. 블러를 한 눈이랑 안 한 눈이랑. 진짜 차이 나잖아. 근데 사실 성눈썹은. 붙이기가. 막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잘 안 붙이는데. 이건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게 또 리무버로 그냥 잘 지워진다는 게. 어. 나 너무 붙이고 다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너무. 시원하게 들리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럼. 결심했으니까. 파티하러. 이곳이 클럽이다. 홈파티. 홈파티. 기분이라도 내는 거지. 우리 파티하게. 계속 거울을 보게 돼. 하하하. 하하하. 귀 뻔 나면서. 하하하. 짜잔. 저와 함께하는. 비티한 집콕 생활을. 보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아의. 피티박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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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뱉는거 explosions. 자유can 채취한 축적 생활. 위야~~ 69 슬라우스